주 50일 시간이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정직되지 않으면 더 많이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제대로 못하고 또 이것보다 낮은 조건 하에서도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은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학의 청약서를 위해서는 관련 시행연구와 상사집행의 효실적인 운영과정을 통해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의혹을 잃지 않도록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주도 경제로 굉장히 탈바꿈을 해야 하고 노동계약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다. 인수위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자는 말로는 의료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한다. 하지만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의료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공공병원이 해야 할 역할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민간병원의 수익을 높여 몸집을 키우는 방식으로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민간병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거꾸로 이제 공공병원은 민간대형병원 같은 곳들에 위탁을 하겠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올 수도 있고 자주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빈번한 재난이 찾아올 텐데 앞으로 재난 시기에 더 많은 희생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규 재생에너지를 공공부문에서 담당하지 않고 민간 자본과 외국 투기 자본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과 바람이 주는 에너지를 더 많은 수익 창출에 목적을 둔 민간 자본이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민자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당연히 재생에너지의 민영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여기에 공공에서 담당하고 있던 에너지의 민영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아직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 좀 생각을 해보면요. 박근혜 정부 때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시도하다가 중단된 바가 있거든요. 현재 에너지 자본이나 민간 자본들의 요구는 전력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한번 부활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여... 윤 당선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공공기관 확대 정책 등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데 비판적이었다. 인수위가 기획조정 분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검토한다고 알려져 있다. 공공기관 효율성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정규 인력을 줄이고 그 자리에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해서 비정규직이나 간접권을 확대했던 경험이 있고 주요 공공자산에 대해서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민간의 경쟁체제를 확대시키거나 민간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좀 더 건전할지 몰라도 공공설비수 확대나 국민들의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되풀이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말하고 있는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는 고임금자는 성과급으로 저임금자는 직무급으로 모두의 임금을 낮추는 방식인 직모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만으로도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 결정할 수 있게 임금체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한다. 직무성과급제를 공공감부터 전반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지침에 직무급제 도입에 따른 가점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새로운 정부가 이 직무성과급제를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지침을 통해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매개로 강요하고 집중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도도 올해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운수노동자들이 모든 물류배송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KTX SRT 고속철도 통합도 윤석열 당선 이후 사실상 퇴기되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조만간 발표할 4차 철도산업 기본계획에 고속철도 통합 내용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의 즈음에 오히려 철도 차량 정비 업무를 외주화 할 것이란 발표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의 여서야대 속에서 가능할까? 너무너무 가능하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장관 지침으로 대폭 완화하려 했었다. 똑같다. 그때처럼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제왕적 행정 권력을 남용할 것이 뻔하다. 최저임금이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후퇴, 공공부문 임금체계 계약, 법 개정이 아니라 제도 운용이나 시행령 개정, 지침을 통해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 마찬가지다. 법 제도를 계약하거나 전국 단위의 쟁점을 형성하기보다 단위 사업장을 바로 치고 들어오는 공격을 강행할 공산이 크다. 박근혜식 노동계약 시즌2에 이명박식 공공기관 공세 시즌2가 더해진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 3년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시대. 사회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알게 해줬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대규모 국가개입과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공공부문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경제, 사회, 공공, 전 영역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해체와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시대에 재생에너지 전환은 공공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가 직접 고용주체로 나서는 교육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 교섭으로 단체 교섭권 또한 보장돼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최악의 시즌2라고 한다면 그것에 맞서는 우리도 우리의 시즌2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 확대와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우리 공공운수 노조가 앞장서자. 우리 공공운수 노조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를 요구합니다. 24만 조합원의 투쟁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7월 2일 공공운수 노조 총궐기 투쟁과 하반기부터 구조조정 저지 입법 예산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돌파합시다. 정권과 자본을 넘어 우리 노동자 민중이 새로운 평등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시작! Let's get loud Let's get loud Turn the music up Let's do it Come on people Let's get 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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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loud